지 BLUE Lalalalala Lalalala BIRDS LOVE Lalalalala Lalalala BIRDS LOVE Lalalalala Lalalala 난리야만 나이 BIRDS LOVE FOR YOU We will 따라서가시다는 One more time One more time We will I will Step out with you One more time In this world 터림, 터림, 심모트, 심모트. 긴장해도, 먹을 거라고.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밥도, 요구르트. 오늘 팬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 많이 공부해왔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의주한테 배웠어요. 의주한테 배웠어요. 엄청 떨려요. 이거 떨리다가 아니에요. 그냥 떨레다예요. 떨리다 나는데. 떨리다 또. 설레다. 아 진짜. 떨레다. 떨리고 설레다. 몰랐네. 여러분 이거 안 써요? 안 써요. 너무 긴장되지만, 자신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좀 이따가 만나요. 바이바이. 지금 만나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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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엔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에서 이렇게 첫 팬사인회를 했는데, 정말 은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되게 행복했고,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만났어요. 제가 처음에 만났어요. 제가 너무 걱정했을 때, 제가 너무 걱정했었는데요. 너무, 즐거워. 같이 같이 얘기하셔서,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한국에서 잘 들었던 한국어.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어를 잘 abl고 있고,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의 발음이, 정말 좋은데,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질문 코너가, 그래서, 즐거운 걸까요. 저는, 안녕하세요. 제 생각은, 정말 정말 좋다는 걸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嬉하셨습니다. 이 후에 질문 코너가 될 텐데 서로를 더 즐기시기 바랍니다. 흰 국자에 있는데 여기 붙어있는데? 잘생긴 데뷔하고 제일 좋았던 일은 저는 지금이에요 이렇게 한국에서 르네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제일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뿐만 아니라 글로벌 활동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 좀 이따 다시 만날까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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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stop, it's taking it up 引き寄せられ始まる一つのstory Let's make a new world Don't stop, it's taking it up